고흥군은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반법용 CCTV를 확대 설치해 주민들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올해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관내 7개소 17대를 설치하고 노후 CCTV 60대를 교체했으며 2024년에는 총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관내 10개소에 총 22대를 설치하고 노후 CCTV 150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고흥군 통합관제센터 방범용 CCTV는 2018년을 시작으로 내년 추가로 22대를 설치가 완료되면 실시간 관제 CCTV는 총 1677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CCTV를 통한 사건 대응만 1073건에 달했고 범인 검거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지역 안전과 방범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